자 2017년도 10월 18일 저희 카페 상한가 종목 오늘 델콘입니다 델콘 자 델콘은요 저희 카페에서 동종목이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 바닥분석가 65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650원의 매수 의견을 들여서 이 종목이 120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참고적으로 저희 카페에 자주 오시는 분은 알지만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꼭지 목표가가 500% 올라갈지 1000%가 올라갈지 2000%가 올라갈지 저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박을 칠 수 있는 델콘 주가 예측 이런 종목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면 1년 이상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주워 담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2, 3년 후에 달라지게 된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 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 단 한 종목 추천 금액이 몇백만 원이다라고 해도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 종목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300만 원을 지불을 했다라고 해도 그 돈은 제가 전부 다 환불을 해드리죠 사회에 환원을 해드립니다 이전에는 제 개인 수익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는 환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돈 절대 아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델콘이라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1년 이상 꾸준히 주워 담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한 달에 300만 원씩만 주워 담는다라고 해도 1년이면 3,600만 원이다 3,600만 원이 자그마치 3억 8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3억 8천만 원 자 그 분석 시험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해드리기 전에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는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다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실 분들은요 이 왼쪽에 나를 따르는 자 이 메인 페이지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전체 글 보기를 클릭을 하면 붉은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한 모음집 2013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 추천드렸던 500개의 종목이 단 한 종목도 하락을 하지 않고 적게는 300%서부터 많게는 4000%의 수익을 냈었던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씩 하나씩 동영상으로 다 녹음을 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맨 밑에 마우스 이렇게 쭉 내리면은요 이게 다 500한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이런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참고적으로 파인 dnc 같은 경우 이렇게 올려놓으면 주식 투자를 많이 못해본 사람은 야 어떻게 이게 한 종목이 이렇게 여러개로 나눠서 가지고 수익률이 올라올 수 있는가 이거 사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기가 아니고요 이건 실전 계좌 수익률이고 이거는 계좌를 현금 계좌를 두 개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키움증권을 하든 한국투자증권을 하든 어느 증권사를 하더라도 계좌는 하나를 개설을 했어도 계좌는 그 안에서 부설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좌가 세네개는 된다 세네개까지는 다 증설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별도의 계좌별로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계좌로 나눠가지고 투자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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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융자가 무슨 이야기냐 신용으로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올해에 1025% 946%의 수익을 내고 나머지는 700% 600%씩 이렇게 수익이 대박이 터졌었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신용으로 몰빵을 때리지 않습니다 신용으로 이렇게 매수를 땡겼다는 건 뭐냐면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으로 매수를 땡겼을 땐 매수 평균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계좌가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계좌가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다 금액이 다 틀리지는 거죠 자 이런 대박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대박 인생을 사실 수가 있다 자 왼쪽에 카테고리를 보면 이너서클 회원 실전 수익 3년의 기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왜 3년이라는 걸 제가 잡았는가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을 매수하는데 추천 금액이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 300만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1년 동안 열심히 밖에 나가서 직업이 없는 분은 그냥 건축 현장에 가서 날품팔이를 하더라도 하루에 10만원은 넘게 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300만원이 되는 거고요 직장 생활에서 200만원을 열심히 벌으셔가지고 조축을 하시든 아르바이트를 하시든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매일 날품팔이를 해서라도 하루에 10만원어치씩 5만원어치씩 3만원어치씩 돈이 생기는 대로 그 종목을 열심히 1년 동안만 참고 주소 모아라 주소 모아서 그 종목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면 1, 2년 내에 1년에 3,300만원씩 3,600만원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면 그 후로 2, 3년 후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3억 6천만원으로 바뀌는 그런 꿈같은 현실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단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리는 겁니다 저를 만나서 인생 전환을 하고 싶고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 델코죠 델코 이런 종목을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델콘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보십시오 650원대입니다 650원 690원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가 650원 650원에서 매수 의견들여서 이 종목을 바닥을 잡기를 자그마치 10개월을 걸린 겁니다 10개월 10개월 동안에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1년 반 사이에 1000%가 터진 거거든요 자그마치 1180%가 터졌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인생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이 델콘인데요 지금 오늘 주가가 빵 쳐가지고 6730원으로 올랐는데 여러분들 이 종목 조심하십시오 자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종목은 올바르게 보지는 않는다 지금 영업이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재무구조를 보시면 제가 이때 당시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65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렸을 땐 그때 당시에 다 이유가 있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입니다 두 번째 카페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이 카페 이 카페를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제가 이 종목을 델콘을 자 650원대에서 매수 의견 드렸던 이유는 바로 잠재자산을 보고 제가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델콘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봤더니 이 종목이 회사 내용이 아주 좋지는 않아도 상장 이후로 주가가 빠졌다가 바닥 지지권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너희들이 나를 만나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 해놓고 세월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10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아야 그 종목이 대박이 나는지 쪽박이 나는지 알 수 있다 자 몇만원 아끼지 마시구요 자 지금 고점에 물려가지고 있는데 손실 중이다 근데 이 종목을 지금 손절을 쳐서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손실 중인데 기다리면 수익이 날 종목인가 이거 단돈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한테 투자를 하세요 이건 뭐 투자도 아니죠 단돈 몇만원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냉정하게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정확한 제 의견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델콘 상한가인데요 자 2016년도 9월 7일날 1184% 수익이 났습니다 델콘이 오늘 강한 반등을 주면서 추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동종목은 저희 카페 완전 바닥 분석주입니다 저희 카페는 바닥 분석주가 아니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상승을 할 수 밖에 없는 종목을 저희 카페는 바닥을 분석한 이후 꼭지 목표가가 올 때까지 강력 홀딩을 할 수 있게 분석시황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런 꼭지 목표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1000% 넘게까지 홀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닥 건너 뛰고요 자 바닥 분석가 650원 1184%의 수익 중입니다 자 이 종목은 자 이거는요 저희 카페에 델콘의 주가 예측 정보 상장 이후 완전 바닥을 잡고 턴 어라운드를 하는가 기로점에 놓여있는 종목이다 매수 들어가라 2015년도 자 그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 6500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액면가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당시에 액면가 변경 금액대로 계산을 하면 650원이죠 자 바닥을 잡는 듯 해도 아직 완전한 바닥은 아니다 자 오늘 종가를 다음주에 지지를 하면 매수 홀딩해라 이렇게 해서 애초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는 다른 추천주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6500원 자 550% 수익 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이미 쳤습니다 그러나 추가 반등권이 아직 더 올 확률이 높은 신고가 창사일의 최고 신고가 갱신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오늘의 종가를 지지하는 한 강력 홀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 기다렸다가 보니까 이 종목이 또 1184%의 수익이 터졌는데요 자 이 종목의 분석 시향 정보는 저희가 델콘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제가 업데이트만 하는 겁니다 델콘 주가 예측 정보에다가 추천주는 다른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을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 전 종목 잠재자산 정보에서 애초 처음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해원 추천주로 옮깁니다 그래서 분석 시향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대박주 시리즈 해서 대박주 몇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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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것은 종목명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련에 한번씩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료를 일리 푸고 전리 푸고 이렇게 옮겨버립니다 자 저희 카페 정해원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 종목명이 나오죠 종목명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대박을 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이때 당시에 6500원이 평균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자 이 구간에 저를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하루에 5만원을 벌든 10만원을 벌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편의점 알바를 하든 건축 현장에 나가서 내 몸뚱아리를 담보로 앉아가지고 날품파리를 하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를 만나셨으니까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열심히 돈이 없다라고 낙담을 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 단 한 종목을 매수를 해서 하루에 1당 10만원을 받든 5만원을 받든 받는 족씨 그 다음날 이 종목을 이런 종목을 열심히 1년 동안 주워 담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반등권이 와서 여러분들이 1년에 3천만원을 모았다면 이 델콘이라는 종목을 3천만원어치를 1년 동안 매달 3백만원씩 3천6백만원어치를 매수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1,2년 후에 3억6천만원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저로 인해서 단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자 델콘 지금 현재 주가가 6,730원인데요 지금 들어가서 재무구절을 한번 보셔라 재무구절을 보면 이 종목을 지금 굳이 6,700원, 8,000원, 9,000원대에서 매수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델콘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다른 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고점이다 굳이 비싸게 매수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동종목의 잠재자산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된다 델콘의 잠재자산을 보면 굳이 이런 종목이 목숨 걸고 매수할 이유는 없다 안 먹으면 그만이지 내 전재산을 말아먹는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이상 델콘 주가 예측 정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2013년도서부터 2017년도 9월 말일까지는 제가 카페에서 수익사업을 했었습니다 수익사업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카페에 회비가 들어온 것을 여러분들한테 환불해드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비 지금 내시는 거 아깝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다 나중에 다 50% 이상 다 돌려받을 겁니다 자 그런 사회 환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을 바꾸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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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